우리 리더 제이비의 자질을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비는 일단 안대를 좀 쓰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. 멤버를 업어서 누군지를 맞추는 거. 아유, 너무 쉽어요, 형. 너무 쉽고 진짜 쉬운데? 멤버들이 체형이 다 달라서. 첫 번째 멤버 갑니다, 첫 번째 멤버. 첫 번째 멤버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게 누군가? 마크요. 오, 정답. 무슨 일 알아? 아, 아, 아. 엎이세요? 잠깐만, 잠깐만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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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진영이, 진영이. 오케이. 자, 진영이. 알겠습니다. 아, 잠깐만, 아니다, 아니다. 잠깐만, 잠깐만. 바꿔도 돼요?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.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. 자, 엎이세요? 다시 엎습니다. 아, 엎이세요? 아, 아, 아. 아니, 이 안정감은 딱 JJ 프로젝트인데. 아, 이 안정감. 잠깐만. 이상하네? 계속, 계속 안정감. 좀 이상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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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아, 미안하다, 진영이 미안하다. 뱀뱀인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뱀뱀. 왜 뱀뱀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안정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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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립감. 아, 웃겨. 너무 가벼워서. 가벼워서, 오케이. 너무 가벼워서. 너무 가벼워서. 덴뱀이 쌍이 많이 배웠어. 아휴, 얘 3,500원. 아휴, 영재 형. 아, 왜 영재. 무거워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영재, 영재 감축이 있어요. 아, 영재만의 느낌이 있다. 지금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요? 잘 맞추고 있죠. 예예. 맞추고 있죠. 아, 잠깐만요. 두 번째 거 바꿀게요. 두 번째 거. 두 번째 거 누군데요? 두 번째 거가. 네. 두 번째 거가 진영이, 진영이, 진영이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뱀뱀이에요.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애는 뱀뱀 바꾸고 있어요. 오케이. 그러면, 자. 아, 야, 야, 야. 유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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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겸이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니요. 그냥 맞추고, 맞추고. 자, 지금 두 명이 헷갈리는데요. 그러니까요. 지금 틀린 분도 계십니다. 다시 한 번 갈게요. 안 나온 분도 계십니다. 세 분. 세 명이나 틀렸어요? 어, 그럴리가. 자, 이 세 분이 지금 헷갈리거든요. 네. 자, 헷갈립니다. 아, 오케이. 자, 첫 번째고요. 네. 생각해 주세요. 자, 두 번째. 재밌다, 이거. 자, 두 번째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세 번째. 세 번째. 어? 얘가 더 안정감 있네? 되게 안정감을 좋아하네. 아, 그러니까 안정감을 좋아해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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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첫 번째 누구입니까? 잭슨. 두 번째. 마크. 세 번째. 진영이. 아. 자, 다 맞출 때까지 갈게요. 다시 갑니다. 네. 지금 뭔가 틀렸어요. 힘들어, 힘들어. 어? 뭐야? 어, 뭐야? 안정감? 아니, 왜 이렇게 힘들지? 뱀뱀 했는데? 자, 잘 들어오시고요. 자, 다음 친구입니다. 또 있어요? 네. 아, 재밌다. 두 명을 한 번 더 이렇게 밝혀보세요. 아, 이거 뭘 담겼어? 아, 이거 뭘 담겼어? 아, 이거 뭘 담겼어? 아, 대변점이 망했어. 아, 대변점이 망했어. 아, 대변점이 망했어. 아니, 너무 웃겨. 마크를 계속 몰랐어요. 마크를 계속 틀렸어요. 아, 마크를 그냥... 아, 진짜? 네. 네. 제일 처음에... 그 안정감 있는 친구가 진영이었어요. 아... 되게 안정감이 있는 사람... 안정감 있지, 안정감 있지. 되게 안정감이 좋아요, 여기. 근데 마크랑 뱀뱀 좀 헷갈리냐? 저는 어떻게 궁금했냐면 제 위에 올라와서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뱀뱀이에요. 그러니까, 왜냐면 막 이렇게 흔들고 힘들게 하면 뱀뱀이에요. 마크는 그냥 딱! 올라와서 많이 이렇게 있으면 마크인데 아, 그래서 이번에 헷갈렸구나. 마크가 반대로 했거든요. 아, 그래서 헷갈렸구나. 아, 그래서 헷갈렸구나. 마크 형 힘들게 하고 내가 올라왔어. 아, 그래서 헷갈렸어.